네 안녕하세요. 해외공항개발사업 추진전략 강의를 맡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엄선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에어포트 PPP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에어포트 PPP 사업 개발에 대한 성공 전략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카인드에 대한 소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공항 PPP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항공시장의 특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계 항공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오고 있으며 약 15년 간격으로 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경제침체 이슈로 인해 가끔 단기적으로 여객 감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항공여객은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아야타 등에 따르면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는 코로나 이전 수요를 모두 회복하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공여객은 어떤 요인에 의해 성장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객 증가는 주로 소득 및 경제 발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한 국가의 GDP 성장률이 항공여객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항공 수요 예측 시에 대부분의 경우 GDP 전망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전세계 항공시장의 성장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그래프는 코로나 이전에 ACI에서 예측한 항공 수요 전망치입니다. 이 전망치에서도 15년 동안 항공 수요가 약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emerging market은 코로나 발생 전 기준으로 선진국의 90% 수준이지만 향후 급격한 성장으로 2040년에는 1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PPP란 민간이 상당한 리스크와 관리, 책임을 갖고 정부 기관의 정책적 지원으로 공공재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항 PPP 사업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효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사업 개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항 운영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공항 사업은 꾸준한 여객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성과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제선 공항의 경우 상당 부분 달러 베이스의 요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 리스크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 시설 부분과 공항 주변 지역 개발 등을 통해서 비항공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PPP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로 항공 수요입니다. 항공 수요 예측은 공급 분석, 시장 분석, 경제성장 전망치 등을 분석하고 향후 항공 시장 전략 검토를 통해 연간 여객 수요, 운항 횟수, 첨두 수요 등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항공 수요를 기반으로 시설 용량을 평가하고 국제 기준,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의 시설 소요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카펙스, 오펙스, 레벤유 추정치를 산정하여 재무 모델을 만들고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본 PPP 프로세스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PPP 유형은 크게 현존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브라운필드 사업과 새로 개발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필드 사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다시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운영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공항 PPP 사업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리스, 임대 방식이 아닌 유저 페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항 사업이 대부분의 경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매출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저 페이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공항 PPP 사업이 입찰로 나왔을 때 보통 선납금이라고 하는 어프론트 P를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레벤유 쉐어링 또는 프로핏 쉐어링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나누어서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공항 사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철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철도 사업은 공항 사업과는 매우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철도 사업은 비용 대비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 내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AP 방식 Availability Payment 정부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보조금 형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포션이 큰 반면에 이 공항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레벤유라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민간 섹터의 관여도와 기간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길수록 민간 섹터의 관여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공항 민영화 범위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어 트래픽 컨트롤과 그라운드 트래픽 컨트롤은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이를 제외한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업으로는 ATC와 GTC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말씀드렸다시피 ATC와 GTC를 제외한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 또는 터미널만 운영하는 그리고 터미널 배후의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운영하는 그 정도 사업 범위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 개발 사업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입니다. 여기는 공항 운영자도 있고요. 건설사, 그리고 투자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설 리스크입니다. 건설 및 완공 위험은 프로젝트의 재반 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비용을 투입하여 약정 규격대로 완공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하며 이 위험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회사가 계획에 따라 재반 시설물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장 초기 운영 수입의 획득 지연으로 사업이 증가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공건설사와의 백투백 계약으로 리스크를 시공사에 전가하고 준공 지연 시 지체상금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리스크를 해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주요 리스크로는 수요 리스크입니다. 수요 리스크가 사실상 공항 사업을 하는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해지가 필요한데요. 우선 이 수요 리스크는 공항 시설에 대한 이용객수 예측치와 실제 운영 시 실적치와의 차이로 인한 항공 수요 위험으로 사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 수입에 대한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수입 자체가 항공 수요에 기반해서 창출이 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는 최초 사업 참여 단계부터 수요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사업 수익률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 단계와 실시 협약 체결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금융 약정을 체결하는 각 단계에서 수요 추정 전문기관의 수요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는 실시 협약 단계부터 주무 관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가능하다면 최소 수입 보장,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 또는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정부의 어베일러빌리티 페이먼트를 제공받는 등 수요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구조로 인해서 사실상 발주처, 정부 입장에서는 MRG나 AP의 제공을 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발주처나 사업주에서는 신뢰도 있는 국제 수요 예측 기관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리스크를 다 안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뢰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수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리스크는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불룸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신용 위험은 세부적으로는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 사회적 위험, 환율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험의 특징은 대부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위험이며 어떤 위험 요인은 심지어 해당 국가 입장에서도 통제 범위를 벗어나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코로나 발생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불강력적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리스크는 IFC, EBRD, EIBD, EIB,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일부 해지가 가능하며 특히 월드뱅크 산하의 미가라는 그룹은 폴리티컬 리스크 인슈어런스, 정치적 정치 리스크, 국가 리스크 보험 등 제공을 통해서 국가 리스크 해치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 보험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조금은 비싼 편이다라고 사업 수행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항공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우선 항공사 간의 경쟁, 그리고 시장의 성숙도, 항공사의 거점 공항 여부, 앞서 강조드린 GDP 성장률, 그리고 인구 성장률, 지형 조건 등이 항공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앞단에서 말씀드린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항공 수익과 비항공 수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수요는 Regulated Revenue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변경할 때는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비항공 수익조, 상업시설 운영, 터미널 내에 상업시설 운영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공항 운영자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요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 수익과 비항공 수익 그 내역을 잠시 보시면요. 우선 항공 수익에는 랜딩 피, 착륙료, 그리고 터미널 지역의 에어 내비게이션 피, 그리고 주기장 사용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신저 서비스 차지, 여객 이용료, 대부분의 비용이 패신저 서비스 차지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라운드 핸들링 차지, 지상조업 하면서 발생하는 요금들이 대표적으로 항공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말씀드렸던 비항공 수익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을 통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외에 주차장, 그리고 기반 일부 터미널 지역 외에 있는 시설물 이용에 대한 것도 비항공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요금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레귤레이티드 에셋 베이스 모델 개념으로서 모델 종류에 따라 요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델을 적용을 하는 국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미주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사실 크게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싱글틸 모델이 있습니다. 싱글틸의 경우는 항공 수익과 비항공 수익을 모두 합쳐서 사업자의 목표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요금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 이용객들에게는 요금이 낮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듀얼틸의 경우 항공 수익, 비항공 수익을 분리하여 항공 수익만을 기준으로 목표 수익을 보기 때문에 요금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 운영자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실제 제가 수행했던 PPP 프로젝트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정부 사이드가 있고 SPC를 통해 공항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부와 컨셉션 계약을 통해서 레베니우를 쉐어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 여객과 항공사들을 통해서 차질을 받아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 컨트랙터와 EPC 계약을 통해서 공항 건설을 하고요. O&M 계약을 통해서 공항 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을 위해서 당연히 주주단에서 투자를 하고요. 렌더 쪽에서 선순위 대출로, 시니어대수로 SPC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사실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SPC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컨셉션 계약을 통해서 사업 권한을, 운영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에퀄티 주주단에서 여러 가지 비이클을 통해서 참여를 했고요. 각 주주들 간에는 주주협약서, 쉐어올드 아그리먼트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SPC를 현지 대상국에도 설립을 하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3국에 SPC를 설립을 해서 그곳에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SPC가 다시 현지 SPC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이런 구조는 세무적인 효과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게 가장 세무 효율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즉도 마찬가지로 O&M 계약을 통해서 공항 운영자를 참여를 시켰고요. EPC 계약을 통해서 공항 건설을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재원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페루 정부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중남미 쪽 PPP의 특징은 여기 이제 이렇게 트러스트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모든 자금 관리를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퀄티 부분에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주단 쪽에 MDB와 한국의 개발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실제로 수행을 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단에서만 진행을 한 거고요. 실제로 뭐 수주를 하지는 못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O&M 계약을 통해서 오퍼레이터를 참여를 시켰고요. EPC 계약을 통해서 이제 건설사를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항 PPP 사업 개발 성공 전략입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성공하는 PPP 사업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리드 디벨로퍼가 사업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의 지분을 투자하여야 성공 확률이 높았고 두 번째로는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로컬이던 글로벌 파트너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이나 조직 인력 등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 PPP 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업 개발 실패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컨츄리 리스크입니다. 해당국의 리걸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거나 취약한 경우인데 추진을 한 경우 그리고 낮은 국가 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뱅커빌리티 확보가 곤란했던 경우 로컬 커런시 계약으로 인해 대규모 환차선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끌어갈 확실한 주체가 부재하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 및 추진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딜 스텍처링이 취약할 경우인 거죠. 이럴 경우 실패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각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전문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회 영향평가에 대한 안일한 접근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다 보면 결국에 환경사회 영향평가를 잘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린필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사회 영향평가에 대해서 더 스트릭트한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에 건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 브라운필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사회 영향평가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투자 전략 및 플랜 B가 부재하여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수익 모델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에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해외 개발 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도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사업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공 실패 사례와 또 같은 맥락이고 내용을 보시면 글로벌 네트워킹 및 로컬 파트너 활용을 통한 딜 소싱이 우선되어야 하고 강력한 리드 디벨로퍼 하에 분야별 역량 있는 파트너와 투자사를 확보하여 튼튼한 딜 스트럭처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옵션을 확보하여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하며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와 출구 전략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기회와 위험을 공유하여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환경사회 영향평가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 개발 추진을 도모하고 과거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발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이 역시 단지 민간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자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담당자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카인드라는 조직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인드는 2018년 설립된 한국의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 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인프라 공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인드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며 사업 구조화 및 금융 자문 그리고 대상 사업에 직접 투자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인드와 많이 알고 계시는 IFC와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카인드와 IFC 모두 코인베스처로서 공동투자자로서 민간 부분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인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컴퍼니의 투자가 한정되어 있고 IFC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컴퍼니와 기존에 존재하고 기존에 있는 회사까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인드 같은 경우는 자문과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IFC 같은 경우는 자문과 펀드를 포함해서 대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겟 마켓 같은 경우는 카인드 같은 경우는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까지도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FC 같은 경우는 개도국에 한정돼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인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 이자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는데요. IFC는 말 그대로 주 업무가 사실 은행 쪽 업무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과 그 다음에 투자사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카인드는 공공기관이고요. 인프라나 도시개발 쪽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인프라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고 한국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투자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인드가 민간 컴퍼니냐 민간 회사냐 아니죠. 카인드는 공공기관 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냐 은행도 아닙니다. 카인드는 투자사고 이제 디벨로퍼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은행처럼 대출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어디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느냐 저희 이름 자체가 코리아 오버시스로 시작을 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해외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투자 정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 회사가 인볼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지분의 최대 30% 까지만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인드는 교통 도시 개발 전력 및 에너지 환경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인프라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투자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수로 및 스마트팜 같은 사회적 인프라도 저희가 지원 및 투자 가능한 분야입니다. 카인드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개의 PPP 사업 투자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남아메리카의 칠레 중유럽의 폴란드 남아시아의 필리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는 도로 태양광 발전 재생 가능 에너지 화학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심지어 호텔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까지 투자 투자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공항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공항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공항 쪽 투자 소식도 전달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렌치 별로는 지분 투자가 있고요. SPC 채권 그리고 매잔인 때로는 주주 대출 또는 일부 또는 전부의 조합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지역과 사업에 대한 리스트 패드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저희가 케냐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도 케냐에 파견가 있고 저희가 중점 사업 대상국으로 케냐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쪽 개발 사업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케냐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개발 사업 협력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앞으로 연말에 폴란드에도 저희가 협력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카인드는 초기 기획부터 시공, 심지어 O&M 기간 동안에도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지원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 저희는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로부터 딜소싱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KCT 네트워크 및 경제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 자문을 통한 국가 인프라 분야 마스터 플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연간 약 1200만 달러를 카인드에 위탁하여 매년 10개에서 14개 정도의 선택된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구조화 단계에서 스폰서, 투자자 또는 대주단 측과 협의하여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동시에 프로젝트의 바이어빌리티 및 벤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자문을 합니다. 때로는 카인드가 관리하는 정책형 펀드를 프로젝트에 도입하여 공동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및 O&M 단계에서도 카인드는 리파이낸싱 및 자본 확충을 지원하여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책임과 부담을 분담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 사업의 초기부터 운영 그리고 엑시트 까지 카인드는 전 단계에서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한 슬라이드 입니다. 카인드는 이제 우선 지분 투자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인드가 투자하는 펀드 의 LP로서 참여를 하여 펀드로 스폰서 사이드나 아니면 랜더 사이드로 들어가서 사업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SPC가 발행한 본드를 구입 함으로써 랜더 사이드 쪽에서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인드가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출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역할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구조화 했는데요. 저희가 지분 투자자로서 들어갈 수 있고요. 본드를 구매 함으로써 대주단 쪽 대사이드 쪽에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펀드에 LP로서 참여를 해서 에퀄티나 대사이드 쪽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주 전략 그리고 카인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PPP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퍼블릭 섹터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모두 의지를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여서 오랜 논의와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장기적으로 보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니즈가 충족이 됐을 때 가장 PPP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케냐에서 근무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PPP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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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